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들어가기 전에 사실 18년 11월 모의고사 자체가 좀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모의고사라는 거 한번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Dear Mr. John Smith 라고 나와있죠. John Smith 씨에게 라고 나와있죠. I am a step member at the Eastville Library. 나는 Eastville 도서관의 직원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I work weekday afternoons. 나는 평일 오후에 근무를 합니다. 라고 나와있죠. Each day 매일 a school closes 하고 나와있죠. 학교가 끝날 때 dozens of students 수십 명의 학생 didn't come to the library. 이 도서관의 뭐죠. 뭐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컴퓨터를. 혹은 socializing 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에서. 라고 나와있는 툴브정사의 병렬구조. 이렇게 세 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any of these children. 이러한 많은 아이들은. would otherwise go home.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갈 것입니다. 어떤 집이냐면. empty houses. 혼자 있는 집이죠. 아무도 없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the library. 그 도서관이라는 것은. is one place. 하나의 장소입니다. 죽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나와있을 겁니다. 앞에 나와있는 place라는 단수 나와있으니까. provides라는 단수 동서를 받았죠. 제공하는. 뭘 제공하는? 안전한. 그리고 관리가 되는 대안이겠죠. 뭐하는 것에 대한? to being home alone. 집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안전하고 관리가 되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한 장소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당신의 제한된 정책입니다. 근데 어떤 정책이냐면. of closing libraries on Mondays as a cost-cutting measure. 하고 나와있죠. 자 그 비용 절감의 방법으로써. 월요일마다. 도서관을 닫는. 너의 제한된. 정책은. could be harmful.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는. I'm certain.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there are other ways.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우리가. key sentence 한번 나올 겁니다. I urge. 나는. 촉구합니다. 당신과 다른 시의회 의원들이. to cancel the plan. 그 계획을 취소할 것을. 그리고 to keep libraries open. 도서관을 계속 열 것을. 촉구합니다. to cancel 하고 to keep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었고요. 사실 문장이 어렵지는 않았고.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key sentence 정도만. 여러분이 판단해 주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클라라의. 심경 고르는 문제였죠. 역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클라라. 열한 살의 소녀는.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나 보죠. 그녀의 엄마의 차에. 어떤 상태로. with. 목적어. 전치사. 이렇게 나와있을 겁니다. 그 창문을 내린 채로. 라고 나와있죠. 바람입니다. 어떤 바람이냐면. from outside. 밖으로부터의 바람은. blue her hair. brown hair.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across her ivory pale skin. 어디로? 그녀의 상하색의 창백한 피부로. 피부를 가로질러서 머리카락을 날려버렸죠. she sighed deeply.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한숨을 쉬었는지. 이 심경이 드러나겠죠. she was sad. 그녀는 슬펐습니다. 바로 나와버리네요. about. 뭐에 대해서. moving.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was not smiling. 웃고 있지 않았어요. her health felt like. 그녀의 심장은 뭐처럼 느꼈습니다. 아픈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픈 것 같았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the fact that. 이라는 말 통기역의 that. 이라고 나와있죠. 어떤 사실이냐면. she had to leave everything. 그녀는 모든 것을 남겨야 한다.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남겨둬야 한다. 라는 사실이. broke her heart.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1년. there was a long time. 그것은 긴 시간이었죠. to be in one place. 한 장소에 있기에는 먼 시간이었구요. 그리고 build memories and make friends. 추억을 만들고 친구들을 만드는 데, 사귀는 데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나와있어요. she had been able to. 뭐뭐 할 수 있었다. 과거 완료 형태 보이시죠. 자 그녀는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그녀의 친구와. 근데 그것은. 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그것은. 이라는 표현은 앞에 나와있는 문장 전체였습니다. 그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라는 것은. was nice. 괜찮았어요. 하지만 she feared. 그녀는 두려워했습니다. death. 이라는 접속서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she would face. 그녀가 마주할 것을. 뭐를. 전체의 여름을. 그리고 다가오는 학교 생활을 혼자서 맞이할 것에 대해서 두려웠죠. 클라라는 무겁게.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클라라의 심경은 슬프고 걱정스러운 표현이었겠죠. 이것도 역시. 19번 문제도. 아주 쉽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20번부터는. 여러분이 좀. 보실.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필자의 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필자의 주장이어서. 문장 내에서 분명히. 키센텐스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키센텐스를 가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을 거예요. 글을 한번 읽어 가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If you were at a school. 아. 소셜 게더링 in a large building. 만약에 당신이. 큰 건물에서. 사교 모임을 하고 있고. 당신이. 들었다면. overheard라는 표현. 여러분. 지각동사라고 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동사. 원형하는 것을. 아.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뭐라고. 접속사라고. the roof is on fire. 지붕이 불타고 있어. 라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what would be your reaction.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엇일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until you knew more information. 당신이. 더 많은 정보를. 알 때까지. 당신의. 첫 번째. inclination. 라고 나와있죠. 제일 처음에 드는 마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일 처음에 드는 마음은. might be towards safety. 안전을 향한 것이고. 생존을 향할 것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하지만. if you were to find. 이 문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if you were to find out. 네가 만약에 알아챈다면. 혹시라도 알아챈다면. 뭐라고. 접속사라는 것을. this particular person. 이 특정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 노래에 대해서. 뭐라고 불리는 노래죠. the roof is on fire. 이라는. 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의 위협과. 그 위험이라는. 그. 감정들은. be diminished. 라고 나와있죠.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말고요. if로 시작했는데. 뒤에 나와있는. 동사의 시제가. where to find out. 이라는 표현이 나와있을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가정법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박한 가정. 희박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혹시라도. 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알게 된다면. 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역시. where to find. 라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where to. 라는 표현을 지워버리고. should. 라는 표현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됐죠. 그리고 뒤에 문장. 동사. 주절의 동사의. 시제. 동사의 원형. would cause should my. 동사의 원형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만약에.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이 특정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뭐에 대해서. the loop is on fire. 이라고 불리는. 한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위협과. 위험이라는. 감정들은. would be diminished. 감소. 하는 게 아니고. 감소되겠죠. 그래서. once. the additional facts are understood. 일단. 그 추가적인. 이 추가적인 정보가. 이해가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that. the person was referring to a song. 그 사람이. 노래를 언급하고 있고. not a real fire. 정말로. 진짜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추가적인 사실. 추가적인 정보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the context is better understood. 그 상황이라는 것은. 맥락이라는 것은. 더 잘 이해가 되고. 당신은. are in a better position. 더 나은 장소에.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to judge. 판단하고. and react. 반응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가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맥락이. 더 잘 이해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all too often. 우린 모두. 너무 종종.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뭐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뭐 없이. without establishing context. 컨텍스트. 그 맥락에 대해서. 설계를 하지 않고. 맥락을 만들지 않고. 정보에 대해서만. 너무 빠르고. 감정적으로. 반응해버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또 나와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it is so important. 가주어 나와있죠. 의미상의 주어.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가 뭐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뭐를. 컨텍스트. 맥락을 판단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뭐와 관련된. related to information. 정보와 관련된.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와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to do so 하는데 실패한다면. to do so 라는 표현은. 여기 나와있는. to identify context. 라는 표현이겠죠. 맥락을. 확인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그랬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가지. 문제들 좀 한번 볼게요. 우선 순수 한번 나눌게요. if라는 문장부터. 어디까지냐면. reaction까지. reaction까지. 한번 보고요. until이라는 문장부터. so 앞에 diminished까지. 한달락. so부터 react까지. 한달락. all부터 맨 마지막까지. 한달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so.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 센텐스니까. 한번 여러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즉. 이 문장은. 뭐가 될 수 있다. 삽입 문장으로도. 바꿀 수 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빈칸 문제를 하나.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죠. to identify context related to information.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문장 말고. 빈칸 추론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장이었죠. 사실. 순서 문제. 삽입 문제. 그리고. 아까 나와있던. 가정법. 미래에 대한 문제. 여기까지죠.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삽입 문제. 그리고. 키 센텐스는 한번 여러분이 꼭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보에 대해 판단하고. 반응하기 전에.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쵸. 이 정도는 영어로. 충분히.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You have to check the context before judging and reacting to the information.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써드릴까요? 네. 위에다 쓸게요. 제일 중요한 단어였죠. 뭐 하기 전에? before judging 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그리고. reacting 하기 전에. 뭐해? to the information에. 됐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4번입니다. 글의 21번이죠. 글의 유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번씩 보셔야 되는 문장들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상상해보십시다. 라고 나와있죠. 접속사라는 것을. 당신의 몸이. 배터리. 그쵸? 이거 배터리고. 그리고. the more energy this battery can store. the more energy you will be able to have within a day. 어? 더비더비 문장 보이시죠? 이 배터리가 더 많이,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the more energy you will be able to have.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수 있을 겁니다. within a day. 하루에. 이 문장 서수령으로 한번 꼭 써보셔야 됩니다. every night when you sleep. 매일 밤 당신이 잠에 들 때. this battery is recharged. 이 배터리는 충전이 됩니다. with as much energy. 많은 에너지가. 뭐만큼? 당신이 소비했던 것만큼. 많은 에너지를요. during the previous day. 이 전 날 동안에. if you want to have a lot of energy tomorrow. 만약에 당신이 내일 많은 에너지를 갖기를 원한다면. you need to spend. 너는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a lot of energy today. 오늘 더 많은. 오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our brain consumes. 우리의 뇌는 consumes. 소비합니다. 단지 우리의 에너지의 20%만 소비합니다. 그럼 80%는 어쩌라는 겁니까? so it's a must. 그래서 it's a must. 뭐다? 필수적인 것이다. a must라고 해서 뭐 뭐 해야 된다고 아니고. 하나의 명사 형태를 쓰는 겁니다. 꼭 해야 하는 것 이란 뜻이겠죠. 가져와 공주합니다. to supplement. 보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thinking activities. 이 뭐를 보충하는 거냐면. 생각하는 활동을 뭘로? with walking and exercises. 걷기와 운동들로 보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쵸? 어떤 걷기와 운동이냐면. that's spent a lot of energy. 너무 많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런 녀석들이겠죠. so that.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은. 그래서 뭐 뭐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your internal battery. 너의 내부의 배터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내일 갖게 하기. 위해에서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문장이었죠. your body stores. 너의 몸은 저장합니다. 많은 에너지를. as you need. 네가 필요한 만큼. 뭘 위해서? for thinking을 위해서. moving을 위해서. for doing exercises을 위해서. 또 더비 더비 문장이 나와있죠. the more active you are today. the more energy you spend today. and the more energy you will have.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더 많이. 네가 오늘 더 많이 활동적이고. 그리고 네가 오늘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그러면 you will have the more energy.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태울. 내일. exercising. 운동을 하는 것은. 키 센터스죠. 운동을 하는 것은 줍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keep. 목적어. from. ing. 네가 ing 하도록 느끼는 것을. 막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keep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은. stop이나. prevent.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당신이 지쳤다라고. 느끼는 것을. 막아줍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서술형 문제 하나. 여기도 더. more 에너지. 여기서부터. 툰말물까지. 역시. 서술형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빈칸 문제 하나 볼게요. 아까. 뭐가 필요하다냐.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그랬는데. thinking activities. 그. 생각하는 활동들을. 뭘로.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walking과 exercise. 로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walking과 exercises. 이게 하나의. 빈칸 주론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전체적인. 글의 요지 정도라고. 우선 요지를 물어보는 거였죠.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using up. your. stored energy. requires. physical. activities. 당신의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적인 활동들을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래 요지. 영어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오답률이 그렇게. 정답률이 14% 정도밖에 안되요. 100명 중에 86명이 맞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22번부터는 조금 달라질 겁니다. 22번,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실제로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글들이기 때문에. 한번씩.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When we read the number.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The leftmost digit. 좌측의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보다? By the rightmost.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다. Since. 왜냐하면. That is the order. 그것은 순서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 순서에서 우리가 읽고 처리하는. 그리고 처리하는. 이 숫자들을 우리가 읽고 처리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숫자를 읽을 때. 여기 만약에. 아까 이따 나오겠지만. 799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읽죠. 799라고 했죠. 나옵니다. The number 799. 799는 느낍니다. 느껴집니다. Significantly less. 상당히 더 적다고. 뭐보다? 800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전을 뭐로써 보냐면. 더 전자를 7 어떤 것으로 보고요. 후자는 8 어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798은 꽤나 많아 보입니다. 꽤나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799와. 왜냐하면. 그러면. since. 이래로라는 뜻이죠. 19세기 이래로. shopkeepers. 상점 주인들은. have taken advantage. take advantage of. 라는 표현은. 무엇을 이용하다라는 뜻이었죠. 이용해 왔습니다. 이 속임수를. 뭐함으로써. by choosing. 선택함으로써. 가격을. 뭐로 끝나는 가격이죠. 구로 끝나는 가격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인상이냐면. 동격에 되시죠. product is cheaper than it is. 그 상품은. 그것이 그런 것보다. 더 싸요.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service show. 자 그 연구 결과. 조사 결과는 보여줍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around the third to two-third. 약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모든 retail prices 하고 나와있죠. 소매 가격은. 이제 구로 끊는답니다. though we are all experienced shoppers. 비록 우리가 모두. 경험해 봤지만. 뭐를? 쇼퍼를 경험해 봤지만. 우리는 여전히 속습니다. 2008년도에.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brightening. 하고 나와있죠. 여기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monitored. 뭐 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a local pizza restaurant. 근데 그 pizza restaurant was serving. 제공하고 있었죠. 5가지 종류의 피자를. 8유로로 각각. 이 피자들 중에 하나가. 감소되었을 때. 뭐로? 가격 7.99 유로로 감소되었을 때. its share of sales. 하고 나와있죠. 그것의 판매 점유율입니다. 그것의 판매 점유율은 올랐습니다. from a third. 3분의 1에서. 전체의 3분의 1에서. to a half. 절반. 2분의 1로. 증가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쇼핑몰 보시면. 또는. 그. 홈쇼핑 같은데 보시면. 3만 9천 9백원이라고 얘기하죠. 왜? 4만 원이라고 얘기 안하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더 싸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있던. to give the impression. 이 문장 보이시죠? 이 문장 자체를 우리는 빈칸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출제시킬 수 있는 하나의 구문이었고요. 순서 한번 볼게요. when 이라는 말부터 them까지 한번 볼게요. the number 이라는 표현부터 799. since 라는 표현부터 nine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though 라는 문장부터 맨 끝까지 이렇게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아까 since 이 문장이 이 글의 key sentenc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글의 제목입니다. 다음 23번 글의 제목인데 이건 사실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한번 볼게요. in a comfortable environment. 경쟁적인 환경에서. 뭐와 같은. such as a college admission process. 대학 입학 과정이겠죠. 혹은 a job application situation. 구직 상황과 같은 경쟁적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격, 상당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스펙 좋다 이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their favor. 그들에게 유리한 사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사실들만이 얼마나 가치 있겠는가 이 사실들 혼자가 그쵸?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아까 이 굉장한 qualification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가 얼마나 가치 있겠는가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think back to the most recent lecture or presentation you attended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의 강의나 발표에 당신이 참석한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do you remember from it 그것으로부터 당신은 기억을 하십니까? if you like most people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 같다면 당신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것들을 if any 그쵸?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없겠죠. 혹시 기억한다 하더라도 기억해내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chances are good however 연결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연결어가 문장에서 딱 두 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게요. 아까 but 이라는 연결어가 나와 있고 however 이라는 연결어가 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회가 상당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냐면 that you remember stories 당신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일화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시들을 그 사건으로부터 예시들을 기억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당신이 정확한 context 그 맥락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더 나오니까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하나만 더 이따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The average person today 오늘날의 평균의 사람들은 It's flooded with facts and data 많은 사실들과 데이터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We let most of this 우리는 시킵니다. 이것들의 대부분이 뭐하도록? 지나가버리도록 우리의 뇌를 뭘 가지고? The minimal retention 뭘로? 최소한의 기억이나 반응을 남긴 채로 만약에 어떠한 것이 만들지 않는다면 뭐 정보를 스탠드아웃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렇죠? 어떤 것이 뭐하지 않는다면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정보가 드러나게 하지 않는다면 뭘로? In a meaningful way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여기 의미 있는 방식이라는 표현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스타리나 에넥터치나 example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나와있습니다. That's where 스타리 comes in 그것이 바로 뭐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들어서는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실제로 여러분 오답률이 48%나 됩니다. 100명 중에 48명에 틀렸다는 아주 어려웠던 문제였죠. 사실 제목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꽤나 선택지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확률이 큽니다. 2번 The power of story 이야기의 힘 왜 우리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가요 사실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게 2번 정답이었고요. 순서 한번 나눠볼게요. In 부터 Alone 까지 한번 나누고요. Think back 이라는 표현부터 Chances 여기까지 한번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The average person 여기까지 한번 나누고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연결어 문제 But However 대답할이 있었고요. Chances are good 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삽입 문장으로도 충분히 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빈칸 한번 볼게요. 빈칸은 이 문장입니다. Make the information stand out In a meaningful In a meaningful way 이 문장을 우리는 하나의 빈칸 추론 문제로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문제였죠.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한글로 적을게요. 사실과 정보를 이야기로 이야기로 전달해야 오래 기억된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했던 말은 이야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요양문 완성으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시면 방금 주어진 요지 같은 거로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시면 돼요. Facts and information 그것들은 뭐해야 된다? Should be 전달되어야 한다. Conveyed As 뭐로서 스테리로서 뭐 하기 위해서 인 오덜 투 기억 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문제에서 그 요양문 완성 하려면 두 군데를 놔둘야 되겠죠. 그래서 Conveyed 전달되어야 된다. 뭘로 이야기로 그리고 기억 되기 위해서 요특에 A,B로 뚫어놓고도 충분히 낼 수 있었던 하나의 글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25번 내용 일치불일치 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어보고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harles Haley Tunnel 이런 사람 인거 있죠. 오하이오 신시네티에서 1867년 태어난 이 Charles H.T. 라는 친구는 초기 개척자 였습니다. 나와있죠. 어디에서 In the field of insect behavior 곤충 행동 분야의 초기 개척자 였답니다. 그의 아빠는 소유했습니다. 방대한 도서관을 엄청 큰 도서관을 가지고 했었나 보죠.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터너는 빠지게 되었죠. 읽는 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동물 곤충들의 습성 행동 이런 것들이 겠죠. Proceeding with his study 하고 나와있죠. 그의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 사람은 얻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얻었답니다. Zoology 라는 표현은 동물학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 first African American 이었나 봅니다. to do so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다. 표현은 앞에 나와있던 박사 학위를 얻은 거죠. Even after receiving his degree 그의 학위를 받은 후에도 터너라는 친구는 was unable to 할 수 없었답니다. Get a teaching 가르칠 수 없었고요. 또는 리서치 포지션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주요 대학에서 아마도 뭐의 결과였겠죠. racism 인종 차별주의라는 뜻이겠죠. He moved to St. Louis 그는 St. Louis로 이사를 했고요. 가르쳤습니다. 생물을 가르쳤답니다. 어디에서 Summer High School에서 뭐하면서 Focusing on 집중하면서 연구해 뭐할 때까지 There Until 1922년 까지요. 터너라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었나 보죠. 접속사라는 것을 곤충들이라는 것이 Are capable of ing 라는 표현 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뭐하면서 보여주면서 접속사라는 것을 이 곤충들이라는 것은 바꿀 수 있답니다. 행동을 뭐에 근거해서 이전의 경험으로 근거해서 그는 죽었답니다. 뭘로 심장병으로 죽었죠. 1923년에 시카고에서 죽었답니다. 그의 33년의 경력 동안의 터넌은 출판했습니다. 70개 이상의 논문을 그의 마지막 과학적 논문은 출판되었습니다. 그의 죽음 다음 해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오답률이 높았던 게 사실 28번 어법 이었습니다.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엔 자금 한치 55% 의 오답률 이었죠. 맞춘 학생들보다 틀린 학생들이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우선 4번으로 잡고 갈게요. convenient 아니고 conveniently 정도라고 보시고 가는 게 맞습니다. 볼게요. The belief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That humans have morality and animals don't 뒤에 생략됐겠죠. Have morality 인간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믿음 이 뜻은 동격이 되시죠. 은 is such a long stand assumption that such 이라는 말 동그라미 that 이라는 말 동그라미 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지속된 가정 이어서 it would well be cold 그것은 불리고 납니다. 뭐로 habit of mind 라는 표현 보이시죠. 습관적 사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은 as we all know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are extremely heart to break 고치기 정말 어렵죠. 방금 이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간만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라고 가정해버리는 그것들이죠. 앞으로 글이 어떻게 이어질지 알겠죠. 그러면 동물들도 모랄리티를 가질 수 있다 쪽으로 글이 서술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are have have 가능성의 효과를 다루는 것보다 가능성의 효과를 다루는 것보다. 그런데 어떤 효과냐면 that animals have moral behavior 이 동물들이 도덕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다 라는 가능성 그쵸. the historical tendency 라고 나와 있는데 pp 형태 framed 라고 나와 있죠. 동사는 it's strong 하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경향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경향은 어떤 것들이냐면 틀에 갇힌 경향이랍니다. and the outdated dualism of us versus them 우리대 그들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적인 이원론의 framed 가둬져버린 역사적인 경향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원론이라는 표현은 쉽게 철학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의 하나의 책에 대해서 두 개의 본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본질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서로서로 바꾸지지 않는다. 치환될 수 없다. 이게 지금 이원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라는 것은 절대로 모델 수 없다. 서로서로 치환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너는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틀을 짜버리는 그쵸. 틀이 짜여져버린 그 역사적인 경향은 충분히 강합니다. 만들만큼 강하죠. 많은 사람들이 동사원형 할 만큼 현재의 상태를 고수하게 만들만큼 강하답니다. Denial of who animals are 누가 동물인지에 대한 거부 그쵸. 부정 이라는 것은 are conveniently allowed for 쉽게 편의대로 허용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부사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4번으로 가는 거고요. 허용합니다. 뭐 하는 것을 maintaining first stereotypes 그 잘못된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겠죠.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것을 편의대로 허용한답니다. 뭐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Cognitive and Emotional Capacity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동물들의 능력에 대해서 클리어리 확실하게 A major paradigm shift is needed 주요한 패러다임의 이동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The lazy acceptance Lazy 라는 표현은 뭐 게으른 이란 뜻으로 사용되지만 안일한 이란 뜻이겠죠. 이 Habit of mind의 그 습관적 사고에 대한 안일한 수용 이라는 것은 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뭐에 어떻게 동물이 이해되고 대우되는지에 대해 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제목 정확하게 보시면 동물은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인간들의 오래된 습관적인 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서 한번 먼저 이야기할게요. The belief 라는 표현부터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Break까지 먼저 갈게요. 어딨니? 그 다음에 A lot of people 여기서부터 Behavior까지 한번 가고요. The historical tendency 여기서부터 Clearly까지 그리고 Clearly부터 맨 마지막 문장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글이었고요. 빈칸 문제도 한번 볼게요. 빈칸 문제는 어디에 다투를 꺼내면 Maintaining 여기 보이시죠? 네 어디 있니? 네 Maintaining Paradigm Shift 모르죠? Maintaining First Stereotype 여기까지를 우리는 빈칸으로도 추론할 수 있는 여기 사실 이게 빈칸으로 나오면 정말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도 한번 볼게요. 어휘 문제 사실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나쁜 습관이라는 것은 고치기 어렵다 라고 나와있는 Break라는 말 이 자리에다가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 뭐 들어가면 안 됩니까? Maintain 유지하다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나와있는 Deny 라는 표현 보이시죠? 거절하다 여기다가 Permit 허용하다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Outdated 라는 표현 보일 겁니다. Outdated 라는 표현에 반대 표현을 쓸게요. Up to date 라는 표현을 씁니다. 최신의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Maintaining 이 자리에다가 뭘로? 뭐 Breaking 이 정도로 그 다음에 Shift 라는 표현 보일 겁니다. 이동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이동 이라는 표현 자리에다가 뭐 Maintenance 뭐 유지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의 전체적인 제목 먼저 이야기할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제목이 좀 길건데요. 한글로 적을게요. 뭐 잠시만요. 어 한글로 적을게요. 동물은 도덕적이지 안타고 치부하는 인간들의 오래된 습관적 사고의 패단 이 정도로 있어 보이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영어로도 한번 잡아볼까요? 1. 2. сам Uh huh. 3. 6. humans all death habitual assumption that animals are not mortal 이 정도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 또는 요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문제였죠 29번입니다 29번도 역시 어휘문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휘문제 같은 경우에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글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는 글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6%의 오답률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with notice 우리는 알아차립니다 반복을 뭐 사이에서 혼돈 속에서 반복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반대 또 마찬가지겠죠 땡땡 뭐냐면 우리는 알아차린다는 거죠 뭐를 단절을 알아차린답니다 뭐에서 반복적인 패턴에서의 단절을 알아차린답니다 그렇다면 how do these arrangements make us feel 하고 나와있죠 이러한 배열이 어떻게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까요 라고 나와있습니다 and what about perfect regularity and perfect chaos 완벽한 regularity 규칙성과 완벽한 무질선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첫번째 말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진 않을 건데 막 혼동 속에서 하나의 반복적인 그 무언가를 찾을 수 있다 혹은 반대로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하나의 단절을 알아차린다 이거를 이제 사실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두 번째 건 우리가 표현할 수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이런 여러가지 단절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막 올라가다가 툭 아래로 툭 떨어지고 툭툭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단절들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몇몇 반복이라는 것은 줍니다 우리에게 뭘 주냐면 안정감을 주겠죠 in that 주어 동사 보이시죠 in that 주어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라는 뜻이죠 in which 안 돼요 우리가 안다라는 점에서 what is coming next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안다라는 점에서 안정감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e like some 우리는 좋아하죠 몇몇 어떤 걸 좋아합니까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죠 우리는 arrange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arrange 배열합니다 우리의 삶을 in largely repetitive schedules 꽤나 반복적인 스케줄 내에서 randomness 하고 나와 있죠 이 임의성입니다 어디에서 한 조직이나 사건들 내에서 임의성이라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요 그리고 더욱더 무섭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 완벽한 케이스 그 완벽한 무질서로 우리는 좌절합니다 뭐하는 것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지만 이 완전한 규칙성이라는 것은 아마도 훨씬 더 무서울 것입니다 그것의 단순함에 있어서 뭐보다 이 무작위성 아까 이야기했던 무작위성이 두려운 것보다 그것에는 의미합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차갑고 냉혹하고 기계같은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한 완벽한 순서라는 것은 실제 자연에서의 완벽한 질서는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죠 There are too many forces 너무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작용하는 서로서로에게 그래서 그러므로 양쪽 극단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극단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연결어 한번 먼저 이야기할게요 아까 나와있던 but 이라는 연결어 한번 나와있고요 또 뒤에 나와 보시면 또 but이 이렇게 한번 더 있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나와 있는 이 but이라는 문장은 우리가 삽입 문장으로도 충분히 뺄 수 있는 글이었고요 혹시 search라는 요 문장도 우리가 삽입 문장으로도 충분히 뺄 수 있었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어가 하나 더 있었네요 therefore 이라는 연결어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what about 이라는 그 물어보는 질문하는 문장이 우리 전체적인 key sentence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뭐라고 잡으시면 되냐면 우리가 느끼는 임의성과 규칙성은 극단적인 위협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한타임 마무리 할게요 30번 지칭출원은 굉장히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진행하겠습니다